안녕하세요 굿모닝 충각제 김요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추천해드릴 차량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올유카니발 1800만원대 차량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350대 정도의 매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성비 정말 좋은 10대만 골라서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딜러 전산방이기 때문에 매장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가격은 1850만원 16년식 7만8천키로입니다. 색상은 진주색이고 11월 6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3% 정도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루프 캐리어 있구요. 전동 시트 있구요. 듀얼 썬루프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구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전동 트렁크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휠 상태도 좋구요. 차량도 너무 괜찮네요. 1850만원에 7만8천키로입니다.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9인승 디젤, 역시리 차량이구요. 1819만원, 15년씩 49,000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1월 6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통영장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5% 정도. 그리고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듀얼 썬루프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되구요.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진자석 열선 시트, 시트는 아이보리 색깔, 키 두개 있는 차량이구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819만원에, 주행거리가 무려 49,000키로밖에 안됩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가격은 1830만원, 16년식 76,000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11월 2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매연은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쿼터패널, 단순교환 있구요. 이세뇨 전혀 없습니다. 전동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구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후방카메라,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하이피스 룸미러, 블랙박스. 뒷좌석 열선 되구요. 이 차량도 너무 좋네요. 1830만원에, 주행거리가 76000km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가격은 1850만원. 18년식 12만6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구요. 11월 2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은 없구요. 웨어는 6%정도. 후드, 핸더,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사고이력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노유 없구요. 시트 색상은 베이지 색상, 전동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킥, 내비게이션 있구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소측방 경보시스템 있구요. 오토 슬라이딩도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전동 트렁크까지.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네요. 옵션도 좋고, 1850만원에 12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7인승, 미무진,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이구요. 가격은 1899만원, 16년식, 94,000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0월 31일에 개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장관 보시면, 농도변경이력 없구요. 레어는 5%정도.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율도 전혀 없네요. 전동 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되구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미러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워라운드 뷰 됩니다. 뒷좌석 천장, TV까지 있는 차량이네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되구요.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네요. 일단 뒷좌석, 천장에 TV가 달려있는 차량이라는 점. 가격은 1899만원, 94,000km.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무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구요. 가격은 1830만원, 17년식, 86,000km입니다. 10월 27일에 매입된 차량이고, 색상은 흰색입니다.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레이어는 2%정도. 너무 좋네요. 도어, 교환이 있구요. 워터패널, 판검 있습니다. 미세누용 전혀 없구요. 시트 색상은 베이지 컬러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후방카메라 있구요. 뒷좌석,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이 차량도 괜찮네요. 1,830만원에 주행거리 8만6천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이구요. 가격은 1,828만원, 18년식 5만3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10월 26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확실히 1,800만원대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대부분 짧은 편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이 없구요. 프론트엔더,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 교환이 있구요. 도어, 판금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사고이력은 없다는 점.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킥, 내비게이션 있구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후방카메라 있고, 듀얼 선루프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타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이 차량도 상태가 굉장히 괜찮네요. 가격은 1828만원에, 주행거리가 무려 5만키로.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 차량은 9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격은 1890만원, 15년씩 9만3천키로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구요. 10월 25일에 웨이댄 차량이네요. 공룡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매연은 1% 너무 좋은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네요. 차상태는 완벽하네요. 전동시트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킥, 내비게이션 있구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대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KFS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듀얼 선루프까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후축방 경보시스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까지,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미러 있구요. 뒷좌석 열선시트 되구요. 이 차량도 풀옵션이죠. 1890만원에, 9만 3천키로, 너무 좋은데요. 차상태도 완벽하고,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위인승 디젤, 역시리 등급이구요. 가격은 1820만원, 18년식 9만4천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10월 23일에, 개입됐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변경기력 렌트카로 있었구요. 매연은 3%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네요. 터치시동 스마트킥, 내비게이션이 있구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되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카메라 됩니다. 이 차량도 좋네요. 1820만원에 9만4천키로,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무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고, 판매가격 186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9만9천키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10월 24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통용등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내연은 7%정도. 프론트엔더 한쪽 단순교환 있네요.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있구요. 열선시트, 통풀시트, 열선 핸들 되구요. 전통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뒷좌석 열선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되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듀얼 썬러프까지. 이 차량도 옵션도 너무 좋죠. 가격은 1860만원이고, 주행거리 9만9천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올류 카니발, 1800만원대까지, 제가 골라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정말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